담대한 투자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참 시장 오늘 코스피가 올라주곤 있지만 최근 큰 그림에서 보면 부담스럽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인지 ETF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모습이고요. 그만큼 이쪽 시장도 바쁘다고 합니다. 이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볼게요. 미래의세 자산운용의 ETF 운영 부문 김민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ETF 시장도 정말 바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또 신규로 상장하는 ETF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지난해도 그랬지만 연초부터 참 신규 상장 ETF가 많다고 해서 이거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네. 네 가지의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 ETF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ETF는 ETF 얘기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제롬 파월이 오늘 새벽이죠. 이제 3월 달에 많은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비테크는 오늘 한국 중심은 올랐지만 미국 비테크는 좀 많이 빠졌고요. 거기다가 중동에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 미군 병사가 세 분 사망하면서 중동의 분위기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투자처를 고르기 힘들 때에 가장 적합한 ETF가 파킹 통장용 ETF군요. 그 끝판왕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ETF는 타이거 1년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 액티브란 ETF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일 고시되는 CD 1년물 금리를 타겟으로 하는 이제 금리, CD 금리 1년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CD 91일을 지수로 하는 ETF는 3종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작년에만 한 6조 이상 늘었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파킹 통장용으로 관심이 많은데 이거는 CD 1년이기 때문에 금리도 더 높고요. 무의험이라서 어떤 시장에 갈 바를 모르실 때 투자하면 좋은 파킹 통장용 ETF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ETF는 K-POP 포커스 ETF입니다. 퓨어 K-POP에 관련된 ETF가 없었는데요. 그 4대 계획사에 한 90% 투자하는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테크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글로벌 기후테크 인프라 액티브 ETF가 상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유럽 기후테크 및 인프라 관련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티방금이라든지 중동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으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선물 ETF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금선물 ETF가 좋긴 하나 이게 금선물이기 때문에 매월 롤업을 해야 되거든요. 롤업을 하다 보면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금은 10% 올랐는데 금선물은 5%밖에 안 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채굴기업, 그러니까 금이 올라가면 금선물과는 다르게 주식이 올라가는 글로벌 금채굴기업 ETF가 또 상장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안전하게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탄탄한 상품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금선물이 아니라 금채굴기업 ETF가 지금 상장된 거고 K-POP ETF도 참 눈에 띄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인기 있는 거, 사실 ETF 엔터만 쳐도 나오는 게 파킹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인기가 있다는 건 분명 강점이 있다는 뜻일 텐데 왜 이렇게 파킹용 ETF 쪽에 강점이 인기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파킹 통장용 ETF라면 CD 금리 ETF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CD 금리 ETF는 지수를 91일이나 아니면 1년짜리 지수를 추정하게 되는데 듀레이션이 만기일이 하루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매일 복리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계금 1년짜리라고 하면 그냥 1년으로 딱 끝나는데 이거는 3.6%를 준다 그러면 매일 고시하는 금리를 3.6% 복리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단위의 3.6%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취할 수 있고요. 은행 예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 예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짜리 정계금,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3.5%, 3.45%, 3.41% 이렇게 대략 중간 값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50%만 받게 되더라고요. 그럼 3.5%라 그러면 1.75%, 1.8%만 받게 돼 있어서 손실받게 되는데 이 파킹 통장용 ETF는 내가 시장에서 매도를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전혀 손실 없이 3.5%나 3.6%에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파킹 통장용 ETF랑 또 비교하신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시장에 MF를 많이 하시니까 은행이나 가시면 MF를 추천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MF형 ETF랑 비교해 보면 MF는 그 안에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ABCP라는 이런 상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레고랜드 같은 사태가 터진다고 그러면 신용이, 신용 가지고 있는 채권의 신용 가치가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킹 통장용 ETF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CD를 추종하는 CD91일이나 1년 CD ETF는 무의험이고 복류로 투자하기 때문에 파킹 통장용 ETF로서는 아주 최적화된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킹 통장용 ETF인 CDETF 더 궁금증이 생깁니다. 주목할 만한 CDETF가 따로 있을까요? 네, 지금 CD91일과 CD1년짜리 두 개의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CD91일은 총 14조 정도 내고요. 소탁고가 엄청 커졌죠. 그래서 이 ETF는 91일을 추종하는 3종의 ETF가 있고요. 아까 말했던 1년 CD는 2월 6일에 상장이 되는데 이건 최초로 상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금리를 보시고 아마 1년 CD가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거기에 선택하게 되시면 무의험과 복리의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방송 전에 바벨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는 예상되지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시점이 됐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또 잡아야겠죠. 금리 인하의 시점에는 듀레이션이 높은 고금리, 그러니까 고 듀레이션에 듀레이션이 긴 상품을 하고요. 그리고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자금을 어느 정도는 파키통장용 ETF나 이런 걸 안전하게 써야 되는데 그 ETF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D를 추종하는 ETF를 하신다 그러면 초단계의 상품과 그리고 듀레이션이 긴 상품, 바벨이죠. 바벨. 바벨을 들으면서 몸도 건강해지지만 우리의 재산도 쑥쑥 늘어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벨 전략, 결국 쉽게 말하면 좀 두 마리 토끼를 우리가 다 잡을 수 있는 듯한 슬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금리 인하기에는 어떻게 채권형 ETF를 활용하면 좋을지 이 전략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CD91과 듀레이션이 긴 게 있다고 했는데요. 이 초단계 상품은 CD91을 지금 굉장히 높은 무의험으로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 듀레이션이 긴 거, 만기가 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미국채 30년이나 한국채, 국채 30년에 ETF 투자하신다 그러면 듀레이션이 아주 길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 레버리지로 해서 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수익을 크게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시점을 모르는 순간에서는 고금리, 아까 말했듯이 무의험으로 투자하면서 이 두 개의 채권형 ETF를 잘 5대5도 좋고요. 6대4도 좋고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마리 토끼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분들은 우왕좌왕할 때 좋은 수익을 늘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이 우왕좌왕할 때 이게 심리적으로 심리전에서 밀리면 그게 우왕좌왕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제롬 파울 의장 스피치 보고 많은 분이 놀라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3월에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럴 때는 아까 말했던 바베 전략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아마 투자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리전에서 밀리지 않도록 오늘 정보들을 얻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수익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다 전해드렸습니다. 수급 상황은 여전히 코스피 쪽에서 긍정적이네요. 외국인이 7천억이 넘겼고요. 기관은 3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 투자 비중이 높으시다면 고민도 있으시겠지만 계속해서 매일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